심하면 실명에까지 이르는 대표적 안과 만성질환, 농내장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환자 중 절반이 50대 이하였거든요. 특히 가정력이 있거나 고득은시가 있다면 젊더라도 매년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남성은 2년 전 안과에서 농내장 위험성이 있다는 조언을 듣고 매년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농내장은 백내장, 황반변성과 함께 대표적인 안과 만성질환 중 하나입니다. 노화가 주 원인인 다른 두 질환과 달리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게 원인입니다. 실제로 농내장은 젊은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50대 이하였으며 8명 중 1명은 30대 이하였습니다.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는데 급성은 두통, 구토감, 시력저하, 충혈 등 증상이 단기간에 빠르게 나타납니다. 만성의 경우 방치암은 영구적 시력저하와 더불어 심하면 실명까지 일으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근시가 많아지면서 젊은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안구 구조 자체가 사실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됐고, 그런 구조의 변화가 시신경을 좀 더 취약하게 해서 농내장의 유병률이 좀 더 증가하는 것... 치료 초기엔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사용하는데 심해지면 레이저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은 가족력이 있거나 고도 근시, 당뇨병 등 고위험군은 젊더라도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